详 详 지금부터 제4시기에 김해 시민의 날 기준식을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시민 환장 하나, 우리는 빛나는 가야에서와 문화를 세계인이 혐오하는 문화의 단어로 발전했습니다. 하나,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든다. 김해 시 시민 대표 윤재훈 김남희 50분 만씩의 마음을 담아 제25회 김해 시 반상을 드립니다. 2022년 3년 5월 10일 김해 시장 공폐에 기원을 축하드립니다. 김해 시장 공폐에 기원을 축하드립니다. 공폐에 기원을 축하드립니다. 공폐에 기원을 축하드립니다. 늘 이 밤 때문에 느끼는 사실이지만 올바끔 우리 마음을 부풀게 하는 달도 적극 같습니다. 올의 측면함을 다룬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부분도 않는 김해 시민의 날 기념식을 엮이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날도 우리 시의 묶으신 성장세와 함께 시민들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서로 간의 화합을 동무하면서 소통과 통합의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김해에서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는 그날까지 저와 이 천두 공직자들은 오직 시민의 군과 행복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 나가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행복한 월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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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